공병호 TV의 공병호 그 위법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대통령이 기극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국 사태의 해결뿐만 아니고 집권 중반기 이후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식 세상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조국의 말과 행동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꼭 같은 일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도 말과 행동이 상당히 일반인들의 양식이나 그런 상식이나 이승에 비춰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인간적인 미스트리다 인간적인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 박미기에서 행했던 유엔총회 연설입니다 유엔총회 연설은 문재인다운, 문재인스러운, 문재인만의 독특한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성은 앞으로 조국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전국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를 내다보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단서를 제공합니다 9월 24일자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주장을 세계인들 앞에서 얼굴 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원이 올해만 하더라도 10차례나 남한을 향해 쏘아 댄 미사일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고 뭘 뜻하는 것인가? 유엔 연설에서 단 한 번도 북한 위협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평화, 남북경협, 남북경협을 통해 가지고 단숨에 도약한다는 평화경제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평화가 경제행력으로 이어지는 평화경제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논리적 비약이 담긴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주제는 온통 평화였습니다 평화란 단어만 53번 정도 언급됐습니다 북이 약속을 잘 지켜 평화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음을 타인의 입장이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데 익숙치 않은 인물이다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옳은 것이다 이런 특별한 심적 구조를 갖고 있는 인물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귀국 후 문재인의 문제 해결법입니다 9월 9일날 중앙일보의 이하경 주필은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해 인명을 철회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야 된다 그러나 이하경 주필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왜냐하면 이하경 주필의 바람은 문재인다움이나 문재인스러움이나 문재인다운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26일날 중앙일보의 박복윤 대기자는 또 이런 칼럼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근본주의의 가치이다 그 속성은 밀어붙이기다 민심의 비판은 무시한다 문 대통령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국 사태는 정권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박복윤 대기자가 칼럼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박 기자의 지적은 옳습니다 문 대통령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기국 이후에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뉴욕을 떠나기 전인 25일날 페이스북에 남긴 뉴욕을 떠나면 한 문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견뎌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조국 사태는 변화의 몸살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조국은 나라다운 나라를 도달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곱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손으로 임명한 조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래의 전열을 정비한 여권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란 부분들에 그 다음에 주말 대검 창사 앞에서 10만 명의 촛불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청와대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선행지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그와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서 복속당하거나 아니면 다수가 그를 중지시키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